너무 현장이 그리웠었다는 얘기를 해서 되게 화려가 많이 됐었는데 이렇게 주 오후에 하루 2시간씩 자면서 촬영해도 여전히 좋은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다나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. 촬영 현장은 여전히 이렇게 하고 즐거워요. 그런데 피팅하면 좀 힘들어요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뭐 어쨌든 홈등 때 감독님 두 분 다 같은 감독인데 피팅 감독님이 하치도 강력해져서 부러우죠.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그리 더 판사해줬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마이크 우선 내용 혹시. 죄송한데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까먹었거든요. 이거 피곤하시죠? 아니요. 네, 괜찮습니다. 촬영하는 소문이라 이제 본격적으로 막 했다가. 네, 저는 여태까지 이제 촬영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찍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오래 찍어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그냥 피곤하겠잖아요. 아, 근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역할이 커졌구나. 그래서 너무 제 마음속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. 그리고 정석이랑 하면서도 너무 촬영장 분위기가 다들 화기하는 거 되게 좋아서 네, 굉장히 촬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